김영현 후보자 스스로 국방장관 부적격자라는 거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몇십 년을 공직자 군인으로 살아왔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영갑 비리의 종합판입니다. 지금까지 상습적으로 공직자윤리법을 일반해 왔습니다. 법무법인 취업 후 1년 4개월간 취업사실 신고 안 했습니다. 취업심사도 없이 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장이 취업했습니다. 강연, 세미나 단 두 번 참석하고 900만원 받았습니다. 후보자는 이수페타시스라는 기업에 취업했는데 군 시절 이수건설에 특혜를 제공하고 전역한 후 그 대가로 전혀 경력이나 전문성과 상관없는 이수페타시스에 취업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한편 후보자 딸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프랑스와 영국에서 아들은 2014년부터 23년까지 미국에서 각각 7년과 10년을 유학했습니다. 후보자는 그 기간 동안 아파트 두 채를 매입했습니다. 자식 둘을 미국, 영국, 프랑스에 도합 17년간 유학 보내고 그동안 서울 시내 아파트 두 채 샀죠. 이것이 군인 월급으로 가능합니까? 아까 그나마 모아둔던 쌈짓돈으로 우리 군인들 고생한다 했는데 본인은 왜 이렇게 사셨습니까? 자녀 유학 비용, 아파트 구입 비용의 출처, 재산 형성 과정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후보자 아들은 10년 동안 미국에 있다 귀국한 뒤 바로 모 종합상사 대표 이사실에 과장으로 취업합니다. 어떤 경력도 없이. 그런데 고정급 500만원이라는 딱 떨어진 금액을 받습니다. 아파트 찬스가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세원 종합상사 전 대표이사 최 두원 씨를 모른다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방금 부동산 말씀드렸는데 지난 10년간, 9년간 정확하게 부동산 비리 내역입니다. 후보자는 2020년 7월 1일부터 첫째 딸로부터 홍은동 소재 부동산 5억 5천만 원에 샀어요. 딸이 아빠에게 집을 팔았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 상속은 받지만 자식이 부모에게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매우 비정상적입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자금 출처, 입금 송금 내역, 증빙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부적격자라고 했지요. 화면 봐주십시오. 부각산 청와대입니다. 청와대는 부각산, 인왕산 등 자연 엄폐물의 구실로 유사시 대통령의 생존성, 경호처장이 가장 중시하는 대통령의 유사시 생존성을 극대화하는 천혜의 지형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하 벙크에는 최첨단 통신 영상시설을 갖추고 북한의 폭격에도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 주도했죠. 무방비 밀집 노출 직경 255m 안에 대통령실 국방장관 합참의장 근무시설 함께 있습니다. 핵무기도 필요 없죠. 이 정도면 북한이 무수히 가지고 있는 재래식 탄도미사일 몇 발이면 대통령실 국방부 합참이 초퇴화될 수도 있습니다. 김영현 후보자는 시작부터 대통령의 생존성을 스스로 위협하는 경호처장, 경호처장이 대통령 생존성을 위협해요. 자격이 없었습니다. 원래부터 보십시오. 무방비로 노출된 대한민국 전쟁 지부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최근 단결의 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북한이 250대 공개했습니다. 한대당 4발의 미사일이 들어갑니다. 재래식 탄도미사일 4발이면 북한 아니 대한민국의 대통령 국방장관 합참의장 한꺼번에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까? 적에게 우리 전쟁 지부를 다 갖다 바치는 이런 반역행위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북한을 억제하고 우리나라를 지킨다고요? 후보자는 대한민국 국토방위와 동수권 수호를 책임지는 국방장관의 부적격자입니다. 트럼프 후보 김정은과 잘 지낸 게 현명하다. 그저께 발언입니다. 북한의 핵능력 실질적이다. 북핵 외교 정상회담도 하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장관 후보를 비롯해서 안보수내부 안보실장은 또 후보자는 방금 즉 강 끝 핵무장의 모든 수단과 방법이 있다. 책임질 수 없는 강경 발언만 했죠. 그것만 한 것이 아니죠. 기억 잘 하실 겁니다. 17일 사단장 시절 인천의 예비군 훈련장 현수막 또 전임자였던 신원식 안보실장 3,4단 시절 영점 표적지 현재 김영현 국방장관 후보자 신원식 안보실장은 이처럼 매우 충동적이고 저돌적입니다. 대한민국 안보를 절도 있고 신중하게 책임 있게 말이 아니라 실력으로 지킬 분들이 아닙니다. 북한의 무인기 오물풍선 서울이 뻥뻥 뚫리고 용산까지 치고 들어와서 대공화기 하나 못 쏘면서 영점 표적지 종이에다 총이나 다 쏴대는 이런 유치하고 조속한 인물들이 어떻게 안보실장 국방장관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집니까 우리 군 역사의 가장 큰 호점으로 남아있는 하나에 그 뒤로 뭐가 있었습니까 알자에 그 다음 충한파 용연파가 있습니다. 김영현 후보자와 관계있는 사람들 승승장구 이제 하나에 계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제2의 하나해입니다. 충한파가 용연파로 확대되었죠. 하도 인사에 개입해서 국방장관위의 국방상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후보자는 과거에 왜 당나라 군대가 되는가 정치권의 인사계획 줄세우기로 군주의체계가 와야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죠. 개엄 준비를 위해서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을 지워지기에 채워 넣습니까 아니면 그런 사람만 지금 계속 고르고 있죠 후보자 질문입니다. 대답하세요. 최근 이준호 수방사령관 각종군 특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관으로 불렀죠. 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입구에서 경호처 직원의 안내로 불러드려서 무슨 얘기 했습니까 개업 이야기 안 했습니까 내란 예비 음모로 비칠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박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지금 박선원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특히 그 요점 중에 하나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돼서 대통령의 생존성을 국군 통수권자의 생존성을 얘기를 하셨거든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광화문 시대를 열게 했다. 그러면서 유흥준 전 문화재청장을 중심으로 해서 퇴근길에 국민들을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셨었거든요. 그러면 그때의 생존성 또 그때 걸 다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하셨는지 그런 부분도 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우리 박선원 의원님 말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선동적인 말씀하시는데 이 자리는 선동하는 선동하는 우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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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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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을 계속 하시지요. 네,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라 청문회 그야말로 듣는 자리입니다. 이런 어떤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거짓 선동하고 정치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밝히겠습니다. 우선 청와대 이전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청와대 이전은 권위주의 권력의 상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역대 대통령님들께서 국민께 공략하고 실천해 오신 겁니다. 그런데 모두 실패하셨습니다. 실패하신 것을 디딤돌 삼아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성공을 하신 겁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70년간 묻혀있던 청와대의 역사가 담긴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린 겁니다. 이게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차츰차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